그리고 이번에는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시 형용사가 뭐냐면 지시라는 게 요거 저거 하는 게 지시잖아요. 형용사는 요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조것 할 때 그것들이 이제 지시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한번 감을 잡으면 this one, that one, this book, that book 할 때 this, that, this, that이 이게 지시 형용사입니다. 영어에서는 지시 대명사 형태가 형용사 형태로 그대로 오죠. 독일어에서는 지시 형용사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요것 저것 할 때 요 저, 요 저, 이 저 그 할 때 그게 다른 형태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디저와 예너라고 합니다. 둘 중에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둘 다 거의 반반 쓰이기 때문에 둘이 나란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 지시 대명사는 지 스스로 대명사니까 그냥 다 한 가지로 쓰면 됐죠. 그래서 우리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겠죠. 이번에는 뭐냐면 얘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징. 4, 4, 16. 그렇게 해서요. 자, 얘는요. 디저가 이렇게 4, 4, 16. 을 따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문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집은 아름답다 했을 때 4, 4, 16 중에 이렇게 결정돼서 쓰입니다. 4, 4, 16 중에 하나가. 자, 그 다음에 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너도 마찬가지로 저 가방은 아름답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네 탓쉐 이스트슨 해서요. 탓쉐의 격과 성에 따라서 얘네가 결정돼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 대명사는 쉽고 지시 형용사는 4, 4, 16이다. 라는 내용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